도대체 장난기같은데? 어머 저 손봐 진짜 귀엽다 어머 어머 진짜 귀엽다 배에 올려주면 이렇게 집어서 먹어요 진짜 귀엽다 신발같다 신발 라연씨가 하기 전에 올렸는데 여기있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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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세정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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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정아 나 잠깐만 앉아 앉으면 줄거야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네 야 세정아 언니 들어줘 세정아 너거 들어봐 자 일로와 라연씨를 많이 좋아하네 동물도 자기 무사한 사람을 안 다니니까 그래서 가는거에요 일부러 놀리려고 하잖아 일로와 진짜 잠깐만 일로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없다 없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다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니 이렇게 손 이렇게 한다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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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뻐 다리에 매달리다 여기다 주께요 아 아 근데 애들이 원래 저렇게 손 한가 봐 진짜세요 운동으로 싸우지는 않네요 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애기가 여기있다 여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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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죽겠다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나봐 나 이제 오늘 동물관 한 뼘 가까워졌어 다음으로 갈게요 바로 대구 놀이공사로 초대합니다 몸이 안 좋아 아 드디어 이제 나영의 고년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군요 가자 갑시다 사람한테 들어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담당해야지 그래 까짓 거 팝이란 거 멋있게 파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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